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. 제가 꿈을 꿨거든요.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. 오늘 꿈자리도 그지 같은데 아저씨가 막 지랄하신다고.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기분도 별로고 되는 일도 없고. 그런데 아저씨 얘기 들으니까 좀 신기해서요. 무슨 꿈인데? 아니에요. 뒤죽짝 뒤죽박죽해 엄마 이거 기억도 잘 안 나고. 얘기해 보세요. 제가 꿈은 좀 압니다 사실은. 형사 실험서요. 꿈을 좀 아는 형사라고나 할까요? 그냥 일관성 없는 형사 같은데. 아니 송민 선생님 친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제가 해몽으로는 좀 인기가 있어요 경찰서에서. 정말이죠? 개꿈 같은데. 전압해주세요. 네. 네. 지금 회의가 맞게 됩니다. 네. 아멘